여러분, 이혜진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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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보다 더 멋진 남자도 하얗다. 그럼 다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너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날 테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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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남자 만날 테니까 이번 다시 사랑되면 우린 안 할래 너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날 테니까 아빠 됐어 사랑이 아니야 아빠 됐어 우린 안 할래